수영을 했더니 힘들어 좀 쉬어야지 구성품을 준비해볼게요 미리 준비해주면 좋아요 폭신폭신 쇼파 같아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글루건은 조심해야해요 와 물풀드 사이에 인어공주가 쉬고 있네요 인어공주가 편히 쉴 수 있는 썸머볼이 되었어요 쉬었다 같이 바다여행 떠나자 폭신폭신 좀 쉬었다 바다여행 다시 가야지 바다여행 다행이로 Raymond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